마루이 베레타 슬라이드 조립 하실때 분리를 하시는 것은 여기 이 버튼 있죠. 이 버튼. 반대쪽에 보시면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이걸 누른 상태에서 내리고 앞으로 뽑으면 그냥 빠지게 됩니다. 조립 하실때 어디가 걸린다는 것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어떤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조립이 안됐을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은 보세요. 지금 정상적으로 조립이 된거에요. 보통 다른 리턴 스프링과는 다르게 베레타 리턴 스프링은 이렇게 홈이 나와있습니다. 홈이 나와있고 이 앞부분을 아래로 꽂게 되고 이 홈이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. 이 구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.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조립을 하실때는 자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죠.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 다시 튀어나오게 되요.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. 이 상태 여기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앞부분부터 이렇게 조립을 해주세요. 해주시고 다음에 완전히 뒤로 밀었죠. 이 정도 지금. 자 요렇게 요 상태 요정도. 요렇게 하고 딱 하시면 되요. 어떤 부분이 안되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요 뒷부분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레버가 안 움직입니다. 안 움직이고 요거를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당기셔도 되요. 이렇게. 요렇게 당기시고 하셔도 됩니다. 요렇게 하면 걸리거든요. 근데 요 레버는 절대 그냥 내려오지가 않습니다. 요 뒷부분에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 레버가 내려오거든요. 당기고 장착을 하실때는 좀 불편하다고 싶으면 요거를 슬라이드 아웃 바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슬라이더만 요렇게 당기세요. 담기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고 탁 하면은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는 거에요.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.